글로벌 라이브의 백미 3부 장호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석입니다 제가 백미입니까? 그럼요 다들 아시면서 우리 3부 때 항상 실시간 접속자 수가 피크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요 오늘은 선물이 올라옵니다 3대 지수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왔고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월가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델타 변이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군요 그러니까요 방금도 그 소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하지만 입원 환자 특히 사망자가 적기 때문에 가볍게 보는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데이터를 봐서는 환자 수가 또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좀 이렇게 물렁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래 예상은요 예상은 델타 변이의 피크는 한 8월 중순경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슬로워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슬로워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영국이 약간 감소하다 다시 한번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다시 한번 4차 물결 오는 게 아닌가 4차 웨이브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실제 오늘까지는 일단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발표했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0.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달은 0.5%로 약간 슬로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지표에 대한 호전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잘 나오게 되면 원래 12월에 예상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좀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약간 좀 못 나오면서 약간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제까지였죠 다우지수가 32번째 사상 최고치 sm500 지수가 45번째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오늘까지 찍는다고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되겠죠 대단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실적 호전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실적 호전이 다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델타 변이가 조금만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피크가 8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연예이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10년을 국제수익률이 1.366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은 금융주의가 좋아보이고 있고요 골드막사스, 뱅크, 아메리카, 모건스테이가 4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금융주의의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하는 50종목 안에 금융종목이 보일 때까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귀찮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골드막사스, 모건스테이는 계속 4단 최고치 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인프라가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69, 30으로 통과가 됐는데 하원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프라 얘기하면 뭘 사야 되는지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인프라 관련 ETH 사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는 금융주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뭘 사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프라 관련 주가 되겠죠 그런데 종목을 뽑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캐터필라 같은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ETF를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페이브라고 하는 ETF가 있고 이프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다 인프라 관련 ETF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섞어놓으면 차트를 갖고는 절대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고요 종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인프라 관련 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브라고 하는 ETF, 이프라는 ETF를 가져가시면 간단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동안에 한 3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을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관련 ETF는 두 개를 끝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바로 이건데 지금 미국 확진자가 15만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거 수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편데요 입원 환자 수의 모습인데 입원 환자 수가 1차 물결, 2차 물결에 넘어가는 넘어갔네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 입원 환자가 7만 4천명이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증이라고 했지만 입원 환자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역시 이제 우리가 뭐죠? 음압병동인가요? 그것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병원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증이라고 우습게 봤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스라엘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백신 접종 전까지 수치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델타 변이 다음에 남다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치사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8월 주순까지 피크를 찍지 않고 더 만약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설마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까지 입원 환자가 증가할지는 몰랐거든요 뚝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몬스라고 하는 일단은 잡지 일부인데 거기서 오늘 발표한 기사를 봤더니요 일부 기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한테 건강보험료 일부를 할증하겠다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하지만 보통 미국은 국가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구체적인 기업명은 비공개됐죠 어쩔 수 없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당 20달러 50달러를 부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고용도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직원들한테 부담시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침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많이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델타 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일단은 구글 페이스 월마트는 백신 요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면 뭐 솔직히 직원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어쨌거나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돈을 내라고 할 정도까지 쉽게 얘기하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 식당 극장대에 입장할 때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입장 안 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직원들한테 접종하지 않으면 할증률을 부담하는 곳까지 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져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페널티까지 주는 페널티죠 인센티브 줬다가 맥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올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대부분은 다 백신 델타 변이가 급증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미국 내에서 훌륭한 항공사가 사우스웨스 에어라인이거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주로 국내 여행을 많이 하는 그런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게 나왔는데요 델타 변이가 확산하다 보니까 결항이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에 흑자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의 물건나 갔다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항공업계가 다 악재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델타 변이의 연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계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쉽게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델타 변이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항공주뿐만 아니고 크루즈 카지노 보통 여행업계 호텔 쪽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쉽게 일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약간 워닝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가장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자마자 모든 항공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버진 갤럭틱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그만 그만했지만 45만 달 티켓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예고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11%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반등했지만 하락 반전했거든요 왜 이유가 나왔는지 그랬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오늘 이 기사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제 45만 달이면 5억을 주고 한 번 우정행 가는 건데 우리 교수님이야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가겠지만 왜 그러세요 안 가시겠습니까? 5억은 되고 5분인데 5억인 거잖아 네 5번 잠깐 사진 찍고 그래도 1분에 1억이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하락 반전했는지 이 4가지 이유인데요 과연 45만 달러의 티켓 가격이 합당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이 가격이 나온 것인지 5억 원이 그럼 그냥 무조건 다 가져가는 건지 얼마나 얘들이 이득을 취하는지를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이미 25만 달러 예매한 600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600명이면 몇 번 비행기 왔다 갔다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한 번에 6명이에요 6명이니까 100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편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45만 달러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가 아프거나 이 사람도 왜 절반에 가고 우리 안은 왜 두 배를 내야 되는지 이게 항공기는 성수기가 있지만 성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편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과연 추가적으로 45만 달러를 내고 예약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두 번째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년 진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내년에 그러면 상용화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내년이 아니고 그럼 내후년까지 될 수 있냐? 그것도 아직 회사에서 이렇다 할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과연 몇 년대 될지를 점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쏟아봐야 되는데 솔직히 매출이 없는 기업 아닙니까? 또 유증하겠는데 유증할 수밖에 없는데 유증도 처음에 몇 번 봐주시겠지만 그 수많은 주주분들이 그냥 가만히 하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네 번째가 그거였는데 사실은 지금 시험비용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증을 계속하면서 지금 돈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투자자가 몰릴까? 이런 겁니다 누가 과연 통화를 받아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매우 약간의 이 내용이 상당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보게 되면 지금부터 표를 팔겠네라고 하면서 약간의 좀 기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버진갤러틱의 이 미래가 사실 조금 이제 물론 시험에 성공했지만 이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2년 안에 될까라는 의심이 나오는 표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은 좀 멀리 두시고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진갤러틱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버진갤러틱이 지금 한 중간순위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실적 추정치 그다음에 뭔가 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원가에 대한 얘기를 공개하는 게 보통인데 너무나 많이 비공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롬파월이 얘기했던 지금 현재 물가가 잠깐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지속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타이슨푸드가 6강 업체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광고 전에 마니커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한국의 마니커 같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9월 5일부터 제품 가격 인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인상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본 다 원료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리겠다 그럼 이게만 올리냐 여기 나오는 모든 기업들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첫 번째 치폴레 두 번째 코카콜라 세 번째 킴벌리클락 png까지 다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롬파월 의장이 왈처럼 잠깐 올린 건가요 이게 아니죠 자기 올리면 잠깐 한 달만 올리고 내릴게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소비자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 내려요 지금 보시게 되면 특히 치폴레가 약간 인상적인데 치폴레가 전 메뉴에 대한 가격을 4%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치폴레는 한국으로 치게 되면 멕시칸 레스토랑인데 약간의 외식이 가능한 업체니까 약간 한국 치면 중국 요리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각각 갈 수 있는 그런데 보통 한 번 가격 올리면 그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굳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바라보는 어떤 재롬파월 연중인 회사의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잠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을 보기 때문에 결국 연말에 가게 되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진짜 12월 되면 뭔가 테이퍼링의 얘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식품 제조 회사들이 단가를 올리면 저 회사들은 주가의 호재인 건가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소비자는 전가하면 기업은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겠죠 아마 일부는 기업이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사실은 소비자가 모르게 경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용량을 줄여가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빌소라고 하는 그 질소로 사는 거잖아요 과자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용량을 줄인 다음에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치폴레 코카콜라 킴벌리클라 P&G 같은 일부 기업들은 이미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오름세가 상당히 전방위전으로 모든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AMC 에터테인먼트 제가 실적을 발표를 말씀드렸고요 실적이 물론 약간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회복 자체가 지금 여행 사람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여행을 안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주가가 급등했어요 실제 급등하다가 막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원래 10% 올랐다가 6% 마이너스니까 하루에 16%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AMC 에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의 단계적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게 영화 사람이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기업에 처음에 매수하고 하는 분들은 뭔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영화 산업을 본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약간의 생각해봐 문제인데 연말까지 결제에 비트코인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영화표를 끊는데 비트코인은 개인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만 원을 끊는데 비트코인을 0.000 매수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분들은 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설마 결제를 할까요 이거는 순전히 어떤 거냐면 우리는 민주식이다라는 걸 공표하는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자마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주들한테 영화를 보면 팝콘 주는 거에 비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해프닝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mc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하면 영화사라고 한 분을 더 영화 극장을 끌어들이는가를 고민할 때인데 뭔가 조금 점점 투기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팝콘에다가 콜라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생뚱맞네요 비트코인이 말이죠 이게 환산하면 0.00매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할 때 보통 수수료가 좀 낸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 수수료가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영화비 만 원을 굳이 비트코인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마치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뭔가 첨단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포장한 것밖에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amc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장본부장님께서 amc 엔터테인먼트 전체적인 시계열의 주가 추이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꼭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극장 산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다 그걸 꼭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넷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amc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닝 관점이 아니면 이건 산업을 이해한다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극장 산업은 이미 다 맛이 갔기 때문에 아이맥스든 시네마크든 아니면 amc 엔터테인먼트든 극장 관련주들은 조금 멀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 중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갔던 펩시콜라가 보스턴비와 함께 제의를 통해서 알코올이 함유된 마운틴 듀 혹시 마운틴 듀 좋아하십니까 요건데요 가끔 마시는데 솔직히 이게 마운틴 듀가 정크푸드로 생각하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달고 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의 각성자가 포함 되어 있나요 이렇게 먹으면 좀 깨는 어쨌거나 그런 음료인데 거기다가 알코올 섞는 거예요 마시면 이제 달큰한 맥주가 되는 거겠죠 달짝지근한 근데 출시가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이고 무설탕에 제가 달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무설탕이 나왔죠 그다음에 알코올이 5%가 합류가 되어 있어요 딱 5도면 맥주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한 건데 이걸 마시는 그림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게 달짝지근한 맥주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맛일까요 이게 솔직히 저는 이게 맥주의 어떤 그런 맛을 완전히 깨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거 기사 보고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 최근에 코카콜라와 몰슨쿠어스가 제외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밖에 안 된다 저는 이건 완전히 폭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스턴비어에 하드샤처라고 하는 달짝지근한 술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폭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술과 단맛은 뭔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술 좋아하시죠 네 좀 좋아하죠 좋아하시는 정도입니까 꽤 질리는 편입니다 근데 술이 달짝지근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맞죠 술이 뭔가 술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맛은 뭔가 제가 보기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상당히 좀 의아한데 어쨌거나 펩시콜라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재미를 맺어갖고 여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맥주에 한번 설탕을 타갖고 드셔보시면 딱 그 말이 나지 않을까 방금 그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서 맥주랑 마운틴도 사가지고 적당하게 한번 섞어서 먹어볼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마운틴 섞으면 될 것 같은데 아여간 그 맛이 모르겠어요 전문가 말로 골때리 말이 되지 않을까 제가 들어갖고 저는 아예 뭐 그렇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가 어쨌거나 지금 뭔가 조금 새로운 뭔가 음료를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당 수익이 좋았습니다 다만 매출이요 매출이 1040%가 증가하는 전년 동기 대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코인을 많이 거래하신 거죠 그 덕에 일단은 많이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주가는 물론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3분기 전망은 약간 조정을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왜냐하면 너무나 피크를 찍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코인베이스 자체에 매출이 조금 조정하면서 사양 조정하면서 약간 주가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코인 가격과의 좀 분리해야 되는데 약간 연동이 아직까지 연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코인베이스 일단은 3분기에는 약간 저조할 거로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월간 거래 이용자가 880만 명이 매월 한 번씩 거래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래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코인 거래가 많이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게 노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한 그런 게임 기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폭이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원래 마이너스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02까지 적자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손실이 1.49억 달러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의 한 6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매출은 커져요 매출은 커지는데 여러 가지 r&d 비용이나 인건비용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 유니티라든지 로블록스 다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테슬라를 좀 예를 들어갖고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어쨌건 흑자가 전환될 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다 올랐죠 그때 이후에 10배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사지 마시고 로블록스나 유니티 같은 경우도 흑자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미리 사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파악하시면서 손실이 줄거나 혹은 만약에 뭔가 좀 플러스 전환될 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발 부탁이 건데 미리 사지 마시기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유니티 같은 거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노블러스 같은 것들을 매월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월 그런데 이익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쿠팡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이 지금 만 년 적자 아닙니까 오늘 실적이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주가 움직이는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한 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전환될 때 이익이 증가할 때 사실인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기사 나온 거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기사가 나왔죠 다오가 지금 12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냐 인플레이션 리포트가 일단은 약간 슬로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너무 공포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안도의 한숨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혹시 캐나다 구스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 한겨울의 말입니다 한 영하 1, 2도인데 캐나다 구스를 입으신 분들이 간혹 전철에 보입니다 땀 흘려가시면서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아주 춥지 않으면 앞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캐나다 구스가 보시면 특히 최근 들어갔고 실적이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간은 프리마켓 상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캐나다 구스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웬디스 시작이 나왔는데요 웬디스가 의외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상 9센트가 잘 나와서 0.27달러가 나오는 바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웬디스 포함해서 최근에 맥도날드라든지 지폴라든지 웬만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거는 2분위까지 모습이고 최근에 모습 보게 되면 델타 베리 때문에 다시 한번 약간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3분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디스는 저희가 가볼 수 있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상상이 안 갑니다만 제가 작년 겨울 한번 가서 가봤거든요 햄버거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조잡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베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더블 더블 인터내셔널 기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뭔가 식기업을 통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게 국내에 있습니까 이렇게 뭘 먹자 매일매일 뭐 먹고 네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상장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인들 가지고 광고 많이 하잖아요 비포에프터 해서 그렇죠 그게 다 먹는 걸 주는 네 웨이드 워처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약자인데 더블 더블유가 이 기업의 과거의 오프라 인프리가 이 회사의 이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도 빼는 걸 보여주면서 10배가 주가 10배까지 뛰었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왜 밀렸냐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운데 누가 집에 앉아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런 여유를 즐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실적이 폭망하는 실적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22%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튼 라이프라이라는 우리 컴퓨터에 쓰이고 있는 사이버 보안회사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베스트라고 하는 또 어베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pc에 다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베스트 한번 깔리면 그거 못 지웁니다 그래요? 초강력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지우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막 깔리고 자동력 깔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기업을 노튼 라이프라기 어베스트를 요원에 인수한다고 결정하면서 보니까 86억 달러에 인수하는데요 보통 노튼 라이프라기 인수할 경우에는 보통 돈 쓰는 기업이니까 주가가 빠져야 되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지우는 프로그램 회사를 인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이런 어베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백신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막 깔려요 pc에 깔리고 못 지우기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단은 어베스트 하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보안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하여간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시마크라는 기업인데 이건 뭐냐면요 중고 기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 무슨 당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건데 오늘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8.2%가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동생을 막론하고 이런 거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쓰다가 판매하고 그다음에 또 중고 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되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맵을 잠깐 보고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약간의 낮아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위주의 상승 쪽이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플러스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녹색불을 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뭐 이렇다 빠지고 있는 종목이 안 보이니까요 오늘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확진자의 모습이 아니고 입원 환자 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서 들었지만 사망자 수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이 아니고 중증까지 갈 수 있다는 굉장히 우려가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가 또 크게 좀 위험 수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테크주는 또다시 호재가 아니냐 델타와 상관없이 테크주는 계속 홀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다 못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락다운도 반반입니다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열었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캐나다가 일부 미국의 국경까지 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더하면 다 죽어나가는 상황밖에 지금은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반반 가져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빅테크에 대한 성장성도 작년만큼 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가 버티겠지만 작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성장력이 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빅테크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출발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딱 보니까 출발할 때가 되면 우리 여러 가신 우리 분들이 막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 시작됐다고 장 시작됐다고 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출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먼저 S&P500의 지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0.28% 플러스 출발했고요 다우도 0.31% 플러스 출발 나스닥 들어왔습니다 0.33% 플러스 출발하면서 3대 지수가 다 플러스 출발했고요 S&P500이 46번째 그다음에 다우가 33번째 사상치고 갈 수 있는 길목이 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기대보다 이하가 나와주는 바람에 오늘 하루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작이 너무 달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 달리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러워 갖고 일단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려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AMC 에터테인먼트 지금 현재 주가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짧게는 어쨌거나 그런 기대감 시작에 대한 기대감 그렇지만 길게는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악재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버진그룹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역시 오늘까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30달러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45만 달러에 대한 그런 후퍼풍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맵을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전히 빅테크 유지의 종목들은 강부압 정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쉬었던 AMD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약 2%가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색깔에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오늘 하루는 마음 편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쿠팡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쿠팡 궁금하시겠죠 쿠팡이 오늘 잠깐만요 오늘 제가 장마감한 유의 실적을 알고 있는데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 여러분들 제가 쿠팡을 왜 보라고 하냐면 쿠팡이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결국에 언제 주가가 턴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지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 흑자 전환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나오는데요 실적이 나오죠 8월 11일 AMC이 뭐냐면 애프터마켓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는 건데 관건은 뭐냐 적자지만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여전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 아직까지 멀어 보이니까요 적자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전반까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아니고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까지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적자폭이 나오는 거 있는데요 0.64 0.45 0.34까지 줄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준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이 기업에 대한 부분 상당히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조금 줄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쿠팡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쿠팡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제가 하는 거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쿠팡이든 뭐든 간에 신규 상장 정보들은 진짜 급등은 흑자 전환할 때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렵지만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본부장님도 중요한 몇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에 또 도움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장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준비한 건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최고치 보일 것 같고요 기분 좋게 저도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